지금부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객체 지향할 때 오브젝트가 바로 이 오브젝트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오브젝트는 뭔가 좀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진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의 오브젝트라는 그 이름을 쓸 만큼 아주 특별한 형태의 이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모든 클래스들의 공통된 조상으로서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가 무엇이고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클래스는 어떠한 기능을 이 자바에게 제공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형태의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O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는데요. 이 클래스는 어떠한 내용도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드는 이 밑에 있는 이 코드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어떠한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그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지 않다면 자바는 암시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익스텐즈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추가해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바에 있는 수많은 클래스들이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이 되고 또 여러분도 역시 클래스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바에는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들을 묶어주는 공통 분모로서 오브젝트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메소드들을 통해서 이 각각의 클래스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통적인 기능을 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 구현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링크를 준비했는데요. 이 링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 대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트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 메뉴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하이럭키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나타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클래스도 있고 모르는 클래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시스템 같은 게 우리 지금까지 써왔죠. 스트링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들이 다 일종의 트리 구조. 이 부모 자식과 자식의 관계를 갖는데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것의 자식이고 또 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 제일 끝단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전 화면으로 들어가서 오브젝트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 써머리 부분을 가보면 여러가지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지금 우리의 어떤 수준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뭐 클론이라든지 equal, finalize, 그리고 toString.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모든 클래스들의 공통 조사항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안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메소드들을 오브젝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클래스를 상대하건 간에 그 클래스는 반드시 이 메소드들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메소드 중에 지금 우리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 빈도수가 높은 기능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설명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모든 클래스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적인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고 객체지향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상속이라고 하는 그 기능 자바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죠. 그 상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바라는 언어가 이 모든 클래스들 또 모든 객체들의 어떤 공통적인 기능을 자바답게 또 객체지향스럽게 구현한 이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